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9,850명으로 이틀 만에 2만 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대전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성구의 한 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14명이 추가되는 등 하루 사이 7,212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대전 지역의 코로나19 PCR 검사 확진율은 73.5%를 기록해 처음으로 70%를 넘겼고 전날 90대 확진자 1명이 숨지면서 대전의 누적 사망자는 292명이 됐습니다. 충남에서도 천안 3,595명, 아산 1,720명 등 1만 79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330명이 됐습니다. 세종에서는 1,84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수행자가 발생하면 5,960명으로 이틀 만에 3, 988명과 기준으로 이중에 11,920명끝리에 11,921명으로 이틀 만에 4,970명의 법, 이중에 16,920명의 환자, 5,900원은 3,9800명으로 이틀 만에 5,919명을